안녕하세요. 동서행통사 강동완TV입니다. 동서행통일 크리에이터 강동완이고요. 북한의 김정은이 평양 화성지구 2단계 1만 세대 산림집 건설 준공식을 앞두고 현지 지도를 했습니다. 4월 5일 이 영상이 공개가 되었는데요. 평양의 화성지구 2세대 산림집 건설 작년에 착공을 해서 1년 만에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북한이 선전을 하죠. 평양 5만 세대 산림집 건설 2021년 1월이죠. 당 8차 대회에서 김정은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평양에 5만 세대 산림집을 건설하겠다고 제시를 했고 그 이후로 지금 계속 1만 세대씩 준공식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. 자 그런데 이번 영상을 보니까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. 여러분들 북한의 김정은이 현지 지도를 할 때 그 수행하는 모든 간부들은 다 수첩의 무언가를 적습니다.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수령의 교시 즉 김정은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이 되기 때문인데요. 가장 건의가 있다고 얘기하는 김정은의 말이기 때문에 주변을 수행하는 모든 간부들은 다 수첩에 일일이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지금까지 북한의 영상이나 어떤 장면을 봐도 김정은이 현지 지도를 할 때 항상 주변의 간부들은 수첩을 꺼내서 그것을 받아 적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. 그런데 이번 영상에서 보면 현송월의 모습이 아주 특이합니다. 모든 간부들이 다 김정은의 말을 수첩에 적고 있는데 지금 영상에 보시면 현송월 뭘 하고 있습니까? 핸드폰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? 핸드폰에 뭔가를 막 쓰고 있는 그러니까 문자를 보내거나 아마 그런 장면인 것 같은데 아니 김정은이 지금 교실을 내리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 현송월 뒤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습니다. 참 이 현송월의 위치를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이 영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다음 현송월 뭘 하느냐 핸드폰으로 이제 촬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. 앞서 장면과는 좀 다른 모습인데 이 고층 건물에 뭔가 지금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옆에 수행원도 고개를 들어서 위를 바라보고 있으니까요. 현송월은 사진을 찍고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처음에 나왔던 영상에서는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뭔가를 쓰고 있는 장면이었는데 두 번째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는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뭔가 찍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. 이 현송월의 어떤 위상을 다시 한번 말해주는 장면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? 모든 간부들이 다 수첩에 적고 있는데 혼자 핸드폰을 들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까지 저희가 이 김정은을 수행하는 의전 미서로서 이 현송월의 모습들을 봐왔는데 심지어는 간부들의 동선을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밀치고 먼저 나간다든지 이런 장면도 가끔 포착이 되긴 했지만 이번처럼 대놓고 이렇게 핸드폰을 하고 있는 장면이 그대로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. 이 현송월 이 정도로 정말 파워가 있는 존재인가요?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은 게 김정은이 교실을 내릴 때는 누구도 사실 가장 옆에 있는 채측근조차도 늘 수첩에 받아 적는 그런 모습인데 이 핸드폰을 하고 있다는 현송월의 모습입니다. 어떤 현송월의 파워라고 봐야 될까요? 또 사진은 왜 찍습니까? 김정은에게 다시 보고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영상 아주 특이하게 현송월의 위상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.